밑에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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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아! 으아! 빠르다아! 심지어 빠르다! 빠르다아! 대타올라 대타올라 어흐어 어흐어 으아! 아어얌! 아유! 으아 DE 으아 으퐁 그렇지! 어..어이씨..어이씨..어이씨..어이씨.. 무시무시한 게임이야.. 자 속을..완료.. 무시무시한 게임 1시간이요.. 1시간 10분 했네요.. 2시간 10분 했네요.. 거참.. 내 동생처럼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될 띠로 되라고 그냥 보내줬으면 이런걸 안당했잖아.. 이 녀석아.. 설마 쩌거 잡아서 또 가는거니? 하하하하.. 가는건가보다.. 이 녀석아.. 어머.. 이거 또 뭐야.. 글로벌 플랫폼이니까요.. 글로벌 플랫폼이니까요.. 이건 뭐지? 뭐..시체같은건가? 아니면.. 아휴.. 아휴.. 진짜.. 또 배아프냐? 아니.. 그냥 또 똥싸.. 그냥.. 여기있잖아.. 딱.. 싸면 되겠네.. 고기라고 하기엔.. 너무..막.. 아니.. 얘가.. 배에.. 그게 뭐.. 뭐.. 기생충같은거라도 들었나.. 야.. 약좀 먹어보라 너.. 진짜 뭐냐 이게.. 이건 쥐덧 아니에요.. 아닌가.. 진짜 뭐.. 한식이야.. 이거.. 30분에 한 번씩 얘가 배가고프냐.. 이거.. 얼마나 위장소화력이 좋은건지.. 어쩐건지.. 이거.. 설마.. 설마.. 아니지.. 맞네.. 설마 설마 했는데.. 도대체.. 정체가 뭐야.. 얼굴은.. 멋쩡하게 생겼구만.. 깨꿀.. 애초에.. 이렇게 쪼끄만데.. 어.. 무슨.. 그거.. 엄지.. 엄지공지도 아니고.. 네.. 뭐.. 사람은 당연히 아니겠죠.. 네.. 뭐.. 일종의 정령같은걸요나.. 잠시만.. 두비? 뭐.. 요정이나.. 정령이나.. 아니면 뭐.. 비스무리한거겠죠.. 네.. 근데 왜 하필.. 노란 우비를 잇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보거스.. 보거스.. 진짜 오랜만이네.. 언제적 보거스야.. 언제적 보거스입니까.. 아니.. 정령도 육식할수있지.. 어.. 육식하면서 엎진살.. 살살 녹을수있지.. 정령이라고 꼭.. 그.. 뭐.. 어.. 편견이야.. 편견이야.. 그래.. 정령이.. 고기좀 먹을수있지.. 이번적인가.. 그런갑네.. 설마.. 네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가야될까.. 소리되지말고.. 조심스럽게.. 안녕.. 우왕,- 으아.. 한mar.. 윽.. 지금 컷 friend.. ollen강요.. 으야! 으어어어 어떡하지 빨리빨리빨리 잠깐만 열쇠가 굴려있잖아 갑자기 왜 게임이 메탈기어 솔리드가 되가니 되어버리니 잠시 뵙지 숲에 불고 쩍 jam BLOUP 구가 설마 2위까지 오겠어 라고 하지만 불안하긴 하네 어후 에헤이 에헤이 장씨 네 안녕하세요 어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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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어 다시 올라가네 아이씨 네 그러겠죠 다행이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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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бсолютн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있니? 안보인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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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와..타이밍 봐..어.. 공선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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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을 잘 파악하 Section 공선을 작Tony 공선의 우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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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절만 하자 제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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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세지야? laubís 아..이거..그거구나 어?뭐야? 왜 또 안내려와? 이걸로 딱 해가지고 소세지 그거 만들어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렇게 하면 소세지가 원래 나와요 신박하네 자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식재료를 조금 그래 더 옮겨야 된다 이거겠지 돌자 자 이거 갖다놓으면 되겠다 고기가 한두개로 될 고기가 아니야 더 필요할 것 같애 저거 저거 저거를 으아 이 두덩이면 되겠지 그렇지 자 돌려서 아니 근데 고기를 그렇게 넣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소세지가 뭐 그렇답니다 아주 고농축캠인가 봐 농축이 제대로야 하나 자 이거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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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갔던 이것도 그렇게 친절한 게임은 아니에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빳PM 나간다잉 오유 쫓아온다 쫓아온다 쫓아올거같아 호우 리얼리? 야 리얼리 와 와 시상에 정녕신이시여 이렇게까지 해야된단 말씀이십니까 아유 잠깐 저 위에 또 열쇠있잖아 누구야 쪘다 너 열쇠를 쪘 쪘다고 미치겠네 아우 미치겠다 아우 아아 저 빨리빨리 빨리빨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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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라 재어운다 여운다 슬라이딩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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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뭐여 뚫어뻥? 스토리요? 없어요 지금까지 뭐 스토리라고 할만한 장면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뜬금없이 우비를 입은 애가 나와가지고 얘들한테 막 쫓겨 근데 쫓기는 이유는 없어 왠줄 알아? 지적진이 그렇게 만들었을테니까요 어 이제 또 식기세척장? 인토킹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나도 뭔가 나도 이 게임 스토리를 알고싶네요 참 딱히 뭐 스토리를 알 수 있을만한 그런 이벤트 씬이나 얘가 왜 여기에 갇혀있는지 여기에 왜 이러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슬라이디 슬라이디 아 슬라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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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소리를 냈다니 슬라이디 어차피 그거 리어 오토마타는 소니 컴퓨터 소니 코리아에서 한글을 한거니까 그렇죠 내게 말고 으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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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허허허허허허허서새끼 쓰읍 에우 셰세 스케어웨익스 문제가 아니라 한글화 해주는 데가 소니에서 플스 팔려고 만든건데 당연히 네 아 그럼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나보네 다시 되돌아가야겠다 fta 어디 설마 저것 타고 올라가야되나 그로하다!!! 아 오 제발 제발 반대 안돼 반대 안돼 반대 안돼 슬라이딩 슬라이딩 점프 슬라이딩 좋아 이렇게 주방도 끝나고 정말로